안녕하세요.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 음식을 재현하는 무비키친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리틀 포레스트와 심야식당에 이어서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일본 영화 9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 중 여러 작품들은 영화 리뷰 영상이나 브런치 글, 그리고 영화 속 음식으로 소개한 적이 있고 나머지 작품들은 이 영상에서 처음 소개하는데요. 오늘은 영화 리뷰가 아닌 영화 속 음식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일본 영화 속 음식 모음, 모두 즐감하세요. 여름을 많이 지지 않고 매일 지지 않고 부족할 수 있습니까? 안녕하세요, 이런 덜ccoli권 이쁘면 저희가 직접 수상하고 있습니다. 뇨츄에서 출연을 잃고료들과 함께 다진 이 영상에서 전화 하다, 이 영상은 전화의 명료가 완전히지 않나요. 장박ake놀들과 함께 다진 이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도착하여 있습니다. 대부분의 체크가 있습니다. 熱い上に上に上に行こう上にいただきます いただきます 卵黄 豚 カッコ 塩 水 表面 胡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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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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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고추냉이 매콤한 양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 계란에 고추냉이 고추냉이 마늘을 한 번 고추냉이 소글냉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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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도... ...판을 드시는 분들에게도... 아... ...가보차의 포터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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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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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